자 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 앵두금 성분보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아이고 여기 또 이거는 반이 공룡 반이 다이아 옥공룡 반 다이아 공룡 반 자 이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절반은 다이아고 절반은 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공룡인데요. 이건 기념으로 제가 증정을 받았어요. 워낙 다이아를 많이 발견하셔가 제가 하나 써서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얘는 이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다 지금 다이아 같은 차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다이아라고 보고 앞으로 나한테 가져올 거예요. 틀림없이 이걸 다이아라고 찾았다고 막 삐 소리 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석간병에는 그러나 제 간병에는 절대 안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가져오면 알려드릴 건데 이거 미리 그런 데이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중에는 다이아가 있고 또 석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져볼게요. 자 이거는 석영이고요. 이거는 다이아 반다이아 석영다이아 이거는 조금 여기는 여기는 다이아인데 다이아인데 이쪽은 다이아가 아닌 거예요. 여긴 꺼야죠. 이것도 반다이아 반석영이네. 이거 좀 저한테 좀 가지고 계세요. 너무 재밌는 건데요. 자 보시면 투명도도 좋고 질이 좋은데 다이아가 아니니까 수준이 좀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어디 갔죠.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과연 맞나 안 맞나 제가 딱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는데요. 자 안 올라가죠. 그런데 자 이거는 올라가나 자 이거는 올라가나 한번 볼게요. 신기하죠. 이거 완전 똑같죠. 어떻게 이걸 알아내느냐. 뭐 그동안의 노하우죠. 자 분명히 이건 다이아예요. 네 갈렸어요. 그런데 반은 이쪽은 아까 자 하면 소리가 나죠. 그리고 표시 나죠. 이건 뭐 소리가 귀로 들릴 정도로 이게 반은 다이아인데 반은 옥공룡이에요. 그럼 반 이게 이제 이 공룡의 특징은 아 다이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쉽게 이건 연구 데이터죠. 그러면 어떻게 옥이 다이아로 그럼 규소가 어떻게 다이아로 바뀌는다 두 개 있으니까 이건 탐스럽죠. 이 데이터는 막강한 데이터예요.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시장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겠지만 눈이 확 뒤집어질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갖고 싶어서. 아마 내일 당장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반은 다이아 반은 옥. 그러니까 규소가 다이아로 넘어가는 것이 완벽하게 걸쳐있는 세대 차이가 딱 걸쳐있는 데이터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새로운 조직 구조가 있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 앞으로 새로운 물질 만드는 데 엄청난 기여할 수 있는 코리아 공룡, 옥공룡과 다이아몬드 함께 있는 거 지금 여러분한테 홍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석영이에요. 안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죠. 안 올라갑니다. 손에서 이미 비리 가벼워요. 너무 가벼운 이런 옥공룡이에요. 자, 이거는 자, 이쪽이에요. 네, 그 다음에 차돌이에요. 차돌 자, 여기서 이거는 반반이네요. 이것도 반반인데 이거는 다이아가 조금 있어요. 네, 다이아하고 여보세요. 이것도 반반이네요. 이것도 반반이에요. 여기나 갖다 놓을게요. 이거 어차피 버려야 될 거. 네, 이거는 다이아가 아닙니다. 이건 석영이에요. 차돌 전형적인 여러분이 말하는 석영이 이거예요. 차돌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차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차돌 이게 차돌이에요. 자, 맛만 확인해 볼게요. 안 올라갑니다. 이거 절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보석 간벽에는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갑니다. 신기하지? 이게 어떻게 안 올라갈까? 자, 그러면 금이 꺼지나 안 꺼지나 한번 볼까요? 검이 꺼지나 안 꺼지나. 자, 깜집니다. 지직! 꺼지죠? 안 보여요? 꺼지는 거 보이죠?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차돌의 특징이에요. 얘는 저쪽 넘길게요. 자, 이런 거는 이것도 차돌이에요. 이것도 차돌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냥 금이 꺼질 거야. 짝! 그! 여기 은갈치 시각이 조금 나는 거 보여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바깥에만 그래요. 자, 누리고 자, 이거는 이거 조금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다이아인데 자, 이쪽도 볼게요. 이건 다이아 같은데 아, 여기는 약간 조금 물려있네요. 약간 물려있네요. 여기는 여기는 석영, 얘는 다이아. 이것도 반씩 논화져 있네요.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것도 반씩 논화져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안 올라가죠? 그러나 이쪽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반째 쪽으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 부분 약간 예, 조금 올라갔어요. 예, 그렇게 자, 그럼 D는 올라갈 거예요. 이쪽은 올라갈 거예요. 틀림없이 올라가면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 올라갈까? 아깝게 아깝게 아, 안 올라가네. 여기도 이런 경우는 바깥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올라가나 안 가네. 얘는 올라갈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올라가죠. 어? 그렇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 이렇게 물려있네요. 참, 네. 이거 반반이네. 이것도 새로운 만드는 과정이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SIC와 C가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반 옥반 저거는 이제 차돌. 무슨 말인지 차돌 같은 다이아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고 얘는 차돌.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다이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느낌이 와요. 얘는 지금 다이아지만 좀 더 쪄야 돼요. 이거는 좀 다른 데서 나오는데 이건 다이아예요. 근데 이제 좀 너무 쪄야 돼요. 이건 다이아 맞고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얘는 쪄야 돼요. 얘는 쪄야 되고 보세요. 이거 쫙 나가죠. 얘는 슥슥슥 밀려나가요. 떼처럼. 떼 밑에. 앞에 있는 이물질 때문에 그런 거고 묻은 거 떼처럼 나갑니다. 이거는 좀 더 쪄야 돼요. 이거는 아쉽게. 이거는 슥해합니다. 묻어놓는 게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 일찍 나왔어요. 그냥 투명도만 높이면 완전 질이 좋은 다이아가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이아가 들어온 데는 거고 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모찌처럼 꽃감이 될 겁니다. 이건 좀 찌도록 숨겨놓으세요. 이거는 버리기 아까운 거고. 그쪽 꼭꼭 숨겨놓으세요. 그쪽 우리 알잖아요. 거기 보물 잠가. 다이아몬드 밭. 다이아몬드를 지금 우리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웃을 거야. 야 이건 다이아몬드 재배를 한다. 이것은 멋진 비예요. 다이아몬드 밭.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도리예요. 이거는 이제 뼈고요. 뼈입니다. 이게 이제 공룡 뼈고. 얘가 이제 옥공룡이 되거나 다이어로 나오는데 얘는 지금 이제 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거 데이터인데요. 누데이터가 아니라 좀 데이터니까 요거 하나 좀 여기 놔두고 가시죠. 이거는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옥이에요. 얘는 옥이에요. 얘는 옥입니다. 어 이거? 내가 가져온 거랑 너무 닮았네 오늘. 오늘 가져온 건 좀 많이 닮았는데. 이건 제가 아까 전에 봤는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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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돌멩이고 이거는 옥공룡이고 옥공룡이고 옥공룡 돌멩이고 옥공룡 돌멩이고 옥하고 돌멩이 섞여있는 거. 이거는 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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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싹 다 몸에는 좋으나 이런 건 보통 고기 의왕에 넣어도 물이 맑아지거나 물을 깨끗하게 씻으면 물을 정화시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바다는 다 물이 깨끗하잖아요 거기는 아주 청정지역이죠 이런 게 있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 하나 볼게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경도가 나오면 한번 볼게요 이것도 오기입니다 근데 색깔이 이뻐서 노란색이라서 아 이쁘네 아쉽다 노란색인데 투명도가 상당히 제법 좀 나왔는데 이거는 좀 깎아 놓으면 이쁘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다야가 아니니까 다야가 아니라도 좀 보석으로서 가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안 올라가죠 네 옥공룡의 모양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물기가 있고 이것도 역시 옥공룡 똑같이 옥공룡 자 여기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자 한 번 더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 아까 전에 이거 였나 이건 다야 다야 하고 다야 하고 올라가고 또 안 올라가고 약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렇게 테스트 했었죠 네 이거는 반반 이것도 이것도 역시 얘도 지금 역시 이 두 이거랑 이 두 여기 있는 거는 싹 다 여기 있는 거는 SIC와 C가 반씩 딱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반쪽으로 한쪽은 다야 하고 한쪽은 옥공룡 저 옥공룡 근데 얘는 전체가 다 다야예요 다야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미 저희가 아주 질이 좋은 다야에 해당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이게 있는 거는 다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차돌이에요 이게 바로 차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면 금이 즈라락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다이아몬드랑 차돌 같은 다야 얘가 차돌 같은 다야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같은 차돌 얘는 다이아몬드 같은 차돌이고 그 다음에 차돌과 다이아몬드가 반반씩 섞여 있는 거 딱 나눠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뼈가 돼 있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돌멩이와 옥공룡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포항에서 아주 질이 좋은 하나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상강의 보습 갤러리 카페 한국강의 보습 감정은 앵두금 승부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네 아주 질이 좋은 커팅을 하면 이렇게 예뻐져요 다이아몬드 같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예뻐지네요 이거 좀 예쁘죠 네 이상입니다 네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특별 판매를 하는데요 11월 달까지 가격 두구두구두구 2천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거 22캐럿이 넘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아주 뉴데이터의 다이아몬드인데요 투명 크리스탈이 반반이 있고 안에가 섞여 있습니다 자 22캐럿 22.8인데요 22캐럿이고 가격은 2천만 원 어느 정도 흥정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가져간 사람은 임자고요 한국강의 보습 감정을 해서 성분보습세에서 등급은 우리가 93점 몇지 정도 나올 거예요 93지는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TIRI TIIN TIIN